오늘은 차트 공부고 그 중에서 오늘은 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갭 이야기는 정말 자주 얘기를 드렸어요 뭐 작은 갭도 있고 큰 갭도 있는데 오늘은 큰 갭에 대한 이야기고 이렇게 갭이 크게 뜬 종목은 바로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종목이 메가 CIS죠 그죠? 여기서 뉴스 들어가가지고 갭이 뜬 날부터 왜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자 메가 CIS라고 딱 그 종목을 검색을 했는데 그 종목이 왜 떴는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왜 상승했는지 그것이 뜬다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이유로 오늘 크게 갭 상승 크게 상승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섹터나 테마로 검색을 해야 되겠죠 메가 CIS는 의료기기 테마이다 그러면 뭐 의료기기 테마 또는 뭐 섹터 등을 검색을 해서 이쪽 섹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메가 CIS는 코로나 관련 주기도 했었죠 그죠? 이렇게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메가 CIS가 여기 10월달 11월달에 크게 뜬 것이 중국에서 또 폐렴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떴다 메가 CIS는 음압병실 관련 주로 코로나19때도 폐렴 증상 때문에 많이 떴던 종목이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면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이죠? 그 종목 자체 이슈가 되었든 뭐 섹터 이슈가 되었든 이유를 찾았다 이렇게 조용하던 애가 계속 계속 올라가는 애가 갭 상승을 크게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용하다가 갑자기 크게 크게 갭 상승이 났다 여기서 우리가 큰 갭에서 크게 두 가지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갭이라는 것은 개인 면동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또 1, 2%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시가가 14% 이날도 시가가 14%네요 뭐 7% 10% 15% 20% 이렇게 엄청난 갭 띄우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세력이 띄운 거다 그 띄운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세력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력 일단 여기서 우리가 세력 유입 세력 관심 일단 우리가 이것을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세력이 관심을 가졌는데 나가면 당연히 폭락을 할 거지만 세력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주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올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관심 종목 선택에 대한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두번째는 조용하던 종목이 큰 갭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자 이 종목을 얘기로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 계속 올라가던 때 보면은 그 전에 있던 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거래를 엄청나게 써야 돼 그죠? 여기 나온 것만큼 써야 되고 여기도 그 전에 있던 것을 넘기 위해서 크게 터진 거고 이렇게 커진 것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거래를 엄청나게 터져야 되고 계속해서 큰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금액 유입이 끝나버리면 주가가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전 거래량만큼 들어오던지 적게 터진 것에 두세백 들어오던지 그 전에 들어온 것에 또 두세백 더 들어오던지 어쨌든 빵빵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 엄청나게 갭을 띄우고 여기 상가로 마감이 됐어요 여기 거래량을 보면 이만큼 나왔는데 그 전에 거래량을 보면 이만큼 나왔어요 그죠? 절반 정도 밖에 쓰지 않았죠? 이전에는 상가를 가기 위해서 이만큼 썼는데 이제는 이만큼만 써도 상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는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이 종목에 대한 참여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보다 더 적은 금액만 써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올렸는데 이만큼 썼는데 이전만큼 썼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다 여기만 보면 많이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이 종목에 비하면 적죠 그죠? 여기에 비하면 또 너무 적고 그죠? 계속 가서 코로나 때로 가면은 훨씬 적어요 크게 보면 적지만 작게 보면은 야 너무 많이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터진 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적은 금액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세력이 계속해서 관심을 준다면은 이쪽 테마가 단기적으로 죽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뭐 한번 두번 아는데 뭐 두번 세번 정도 더 나온다면은 막 계속해서 우상형 하고 거래량 계속 쓰면서 영차 영차해서 올라가는 이런 애들보다 조용하던 애들은 그냥 한번 훅 쉽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단타 트레이딩으로 괜찮은 관심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한번 두번 더 시세를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간단해요 두개 자리에요 이렇게 갭이 나오는 곳에 상방과 하방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상방과 하방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승 다음에 이 상방 부분에서 하루 이틀이 되었든 4,5일이 되었든 여기서 지켜주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것을 깨워버린다면 여기까지 쉽게 내려가요 여기는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이 발생했으면은 위에서 지켜주든지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려간다 거의 뭐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거의 8,90%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거의 여기까지는 일단은 내려가요 근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 갭 하방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켜준다 그러면은 또 관심 우리가 관심 가질 자리는 여기와 여기 그 다음 또 한번 크게 갭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와 여기 자 여기 2,3일 지켜주는 듯 하더니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은 거의 8,90% 내려간다 그럼 여기 깼으면 여기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쭉 내려오고 갭 하방 부분에서 반등 여기를 지켜내지 못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거예요 상승 다음에 조정 짧은 조정 다음에 반등이 끝났다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 지켜내줬기 때문에 빨리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리트 한다면은 다시 올라가더라도 시간 걸리고 또는 전자점 개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방 또는 하방에서 지켜주는가가 중요하다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시세가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하다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은 거래량만으로도 쉽게 쉽게 팍팍 올릴 수가 있다 그럼 단기단타 트레이딩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매수 매수해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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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만하죠 그죠 이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줌아웃을 하면은 거래량이 보면은 이전에 있던 좀 더 많이 터졌을 때 이제 이 정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세가 좀 나올 만큼 나온 거다 라고 우리가 좀 유치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뭐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도 보면은 조용하다가 거래량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뭐 시가가 18% 고 고가가 상가 근데 보면은 거래량이 여기보다 적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상가가 나왔어요 갭 하방 갭 상방 갭 상방 지켜내주지 못하니까 하방까지 내려오고 지켜내주고 저점을 올리고 다시 갭 상방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그럼 계속해서 거래량을 보면서 여기 대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추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이번에 매매한 심택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조용해요 그죠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터지고 여기 갭이 크게 발생을 했어요 시가가 15% 고가가 26% 뭔가 있다라는 거죠 검색을 해야 되겠죠 심택홀딩스로 검색을 했는데 나오면은 아 이거구나 더 갈까 안 갈까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테마, 섹터 그 테마에 관련된 정책이나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 찾아보고 가이드 상방 하방 잡고 상방 찍혀내주지 못하고 내려오니까 하방까지 내려가는 거고 하방에서 돌려 세우고 추가적인 상승 인성 정보 이 종목은 위쪽에서 지켜줬어요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원격 진로 관련지죠 이렇게 떴을 때 원격 진로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성 정보를 해서 검색이 안 된다면 원격 진로라고 검색을 하면은 원격 진로 관련 뉴스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관심 정보 등록 위를 지켜주는지 아래를 지켜주는지 추적을 이제 며칠 동안 하면 되는 거죠 여기 처음에 크게 들어 올리면서 시가가 7% 고가가 23% 크게 갭을 뛰었는데 거래량에 들어왔는데 보면은 여기 큰 거 비해서 얼마 안 돼요 조금만 쓰고 많이 들어 올렸죠 그죠? 여기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일반 개미들이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윗부분 아랫부분 윗부분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내려와서 여기 윗부분 부분에 십자도지 십자도지 상방 돌파 다음에 추가 상승 거래량 이제 이전 거래량 크게 들어온 만큼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갭은 세력이 띄우는 것이다 그 종목을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을 만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관심 종목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조용하던 애가 갭이 나왔다 거래량을 적게 쓰고 갭은 크게 캔들은 크게 나왔다 결과론적으로 올라간다면 세력 입장에서는 쉽게 올려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단타 트레이딩으로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를 우리가 기다려 볼 수가 있다 당연히 여기 지켜주고 돌려 세우는 것은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기토를 통해가지고 십자도지가 되었든 전날 캔들의 돌파가 되었든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해서 샀다 한들 내가 산 금액에서 몇 프로 이상 내려가면 손절한다 이런 본인 중심 매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뭘 하든 손절을 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